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바로 올리려고 하다가 조금 미뤄졌는데 8시리즈 쿠페, 8시리즈 그란 쿠페 M8 이 차량들이 어떻게 나왔고 어떤 매력이 있고 경쟁 모델과는 어느 정도 비교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BMW 8시리즈가 드디어 출시가 됐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생각보다 840i X-Drive 쿠페 M 스포츠 모델이고요 차량 가격이 1억 3천 9백 40만원 개소세 할인을 적용하면 1억 3천 8백만원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리면서 하나하나씩 불러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억 3천 8백만원인데 기본 가격을 말씀드린 이유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소세 할인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시리즈 쿠페, 8시리즈 그란 쿠페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2월부터 출고가 시작이 되는데요 2019년 12월에 출고가 가능한 차량이 소량이다 거의 대부분 2020년에 인도받을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8시리즈 쿠페 디자인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나온 BMW 중에서 가장 예쁜 것 같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퍼스트 에디션이라고 있습니다 퍼스트 에디션 840i의 기본 가격이 1억 3천 9백 40만원인데 퍼스트 에디션이 오히려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790만원이나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퍼스트 에디션에 대한 매력을 굉장히 느끼고 있던 찰나였는데 막상 따져보니까 그냥 정규 모델을 구매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퍼스트 에디션은 초기 모델에 한해서 한정판으로 가지고 온 차량입니다 그래서 X5와 X7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에디션이 훨씬 좋았어요 훨씬 좋았기 때문에 경쟁이 엄청났었고 그 퍼스트 에디션을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 그 좋은 옵션을 받다가 기본 모델을 사는 그런 기분이 조금 들었는데요 8시리즈 쿠페 요차입니다 바우어스 앤 윌킨스 오디오가 적용된 기본 모델이고 이 바우어스 앤 윌킨스 오디오의 옵션 가격이 한 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하만 카돈 오디오로 내려갔다 오히려 바우어스 앤 윌킨스가 아니라 하만 카돈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풀 메리노 가죽이 메리노 가죽으로 변경되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오토 소잉스 구독자는 무슨 내용인지 벌써 알 거예요 인디비주얼 알칸타라 안트라 사이트 헤드라이너가 그냥 인디비주얼 안트라 사이트 헤드라이너로 변경이 된다 요 세 가지 옵션인데요 이게 알칸타라 옵션이 일반 인디비주얼 안트라 사이트로 바뀐다고 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무연탄인데 알칸타라 더 좋은 재질이 들어가 있다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가장 큰 옵션 차이는 하만 카돈이 아니고 풀 메리노 가죽이 메리노 가죽으로 변경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풀 메리노 가죽이 적용된 8시리즈를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퍼스트 에디션 의미 없다 퍼스트 에디션으로 구매를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하만 카돈 오디오에서 솔직히 바워샘 일킨스 오디오 음질 만드는데 한 200만원 중반이면 되는데 60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이거는 풀 메리노 가죽에서 메리노 가죽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이걸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840i X 드라이브 쿠페 M 스포츠 모델은 1억 3천 9백 40만원이고 이 풀 메리노 가죽이 적용됐다 840i 쿠페는 이게 이 차량의 가장 큰 포인트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도어 트림을 보면 상단부에 굉장히 부드러운 가죽 부드러운 가죽 부드러운 가죽 그리고 이 하단부를 보면요 하단부는 그 플라스틱 같은 5시리즈에서 봤던 그 질감입니다 이게 일반 메리노 가죽이에요 대시보드도 인디비주얼 대시보드 가죽 들어가 있고요 나파 가죽처럼 이 하단부를 보면 이 부분의 그 질감 이 부분의 질감 차이가 납니다 풀 메리노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랫부분도 가죽이 들어가고 스티치가 들어가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도어 트림에 대한 퀄리티 프레임리스 도어이기 때문에 문을 열었을 때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이 대시보드에 가죽이 전해주는 그 질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풀 메리노 가죽과 일반 메리노 가죽 두 개가 있는데 뭐 500이 차이 난다 300이 차이 난다 다 필요 없고 풀 메리노 가죽을 선택하는 게 가장 훌륭합니다 그럼 BMW가 아니 뭐 세븐 시리즈 같은 거 다 풀 메리노 가죽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냐? 그럼 먹히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수급이 그만큼 안 돼요 7시리즈가 한국에선 정말 많이 팔리는 거기 때문에 수급이 잘 안 된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옵션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컴포트 주행 질감이 달라진다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 뒷바퀴도 이제 조향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르쉐 파나메라로 치면 리어액슬 뭐 이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회전을 할 때 일반 시내 주행 60km 이하 속도에서는 뒷바퀴를 앞좌석이랑 반대로 고속에서 주행을 할 때는 뒷바퀴가 앞바퀴랑 똑같이 그래서 회전 반경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속에서는 차량이 커도 운전하기가 편하고 고속에서는 주행할 때 그 질감 커브길 코너링 굉장히 훌륭하다 그리고 인디비주얼 가죽 대시보드 이 인디비주얼 가죽 대시보드는 맨질맨질한 가죽이 대시보드에 적용되어 있다 BMW 레이저 라이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이게 반자율 주행 20인치 와이스포크 728M 휠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 리버싱 어시스턴트 포함 여기까지 설명드린 이 옵션이요 3시리즈에도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막 스페셜해 보이진 않고요 이 영문으로 써있는 이건 뭐냐면 크리스탈 기어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예뻐요 통풍 기능을 포함한 컴포트 시트, 프론트 시트가 컴포트 시트 적용되어 있다 5시리즈도 다 적용이 되어 있죠 BMW 인디비주얼 풀 메리노 가죽 이미지는 풀 메리노가 아닙니다 바우어스 앤 윌킨스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이름이 왜 이렇게 기냐면 볼보에 들어가 있는 오디오 시스템은 바우어스 앤 윌킨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고요 BMW에 들어가 있는 이 오디오 시스템은 바우어스 앤 윌킨스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트위터를 다이아몬드 재질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미드 레인지는 그냥 좀 볼보 수준인데 트위터는 굉장히 고가의 트위터가 들어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튜닝을 할 때 바우어스 앤 윌킨스인데 음질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분들이 튜닝을 할 때는 고음 스피커는 웬만한 싸제 트위터보다 성능이 좋아요 다인우디오나 이런 고가의 트위터보다는 나쁜데 웬만한 싸제 트위터보다는 소리가 좋기 때문에 미드 레인지만 하이엔드급에 맞춰서 튜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다이아몬드 트위터가 적용되어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컴포트 액세스 키를 소지하고 있으면 문을 열고 닫고 이런 거를 주요 옵션에 써놓을 정도면 기본적인 8시리즈 옵션이 다른 여느 BMW 옵션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존 에어컨 쿠페니까 히트 컴포트 패키지 이게 이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적용되어 있다 앞에만 BMW 디스플레이 키 뭐 당연하잖아요 이거는 스테인리스 스틸 패브릭 인테리어 트림 이 트림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BMW 인디비주얼 알칸타라 헤드라이너 이게 이제 주요 옵션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 8시리즈의 장점이자 지금 출시된 BMW의 가장 큰 장점은 이 i-drive 7.0 입니다 제가 BMW X7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어느 BMW이건 i-drive 7.0이 들어갔다 뭐 2020년 6GT, 2020년 5시리즈 이거는 기존 모델과 버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 i-drive 7.0 시스템은 포르쉐나 메르세데스 벤츠나 아우디나 어떤 시스템과 비교를 해도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BMW를 구매하는 이유가 i-drive인 사람이 수입차를 여러 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꽤 많아요 50% 이상 이 i-drive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때문에 BMW를 선택을 했다 이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보이스 컨트롤을 사용하는 것도 기존 모델과 많이 달라진 게 뭐 스타벅스로 안내해줘 뭐 이런 식으로 주소로 가자 뭐 날씨, 오늘 서울 날씨 어때? 타이어 공기압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대화형 보이스 컨트롤이 적용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이스 컨트롤의 그 음성 안내가 뭐냐면 음악을 들으면서 주행을 하다가 내비게이션 안내, 뭐 카메라가 있습니다 뭐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이런 안내가 뜰 때 오디오 음량이 낮춰지면서 이 안내가 뜨거든요 이게 싫으신 분들, 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이스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음성 안내 비활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기능을 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조작됐던 게 음성 안내로만 해야 된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자 이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비교를 8시리즈, 그란쿠페, 쿠페, M8까지 가격을 쫙 써놨어요 가격을 840i x드라이브 쿠페 제로백이 4.7초 1억 3천 8백만 원 이고요 840i x드라이브 그란쿠페, 그란쿠페 가격이 오히려 더 저렴하죠 400만 원 가까이, 390만 원 더 저렴합니다 제로백이 4.9초, 4.9초 경쟁하는 모델이 AMG GT 4도어 43의 4매틱 플러스 이게 제로백이 똑같이 4.9초입니다 가격은 10만 원이 차이가 나네요 이 모든 가격은 개별 소비세 할인 적용한 가격이고요 AMG GT 4도어 43도 그렇고 8시리즈 그란쿠페도 그렇고 나오자마자 할인은 없을 거예요 당분간은 제로백만으로 차량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는데 벤츠나 BMW나 아우디나 고객이 느낄 때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이 또 이 제로백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굉장히 집착을 해서 옵션 다 빼고 휠 19인치로 달고 이런 식으로 제로백 측정을 해가지고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로백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순 없지만 제조사에서도 가장 신경 쓰는 게 제로백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840D가 있습니다 840D 840D를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어요 840D X드라이브 그란쿠페 같은 경우에는 제로백이 5.1초인데요 BMW 7시리즈의 40D, 40D 숏바디 모델이 페이스리프트 전에는 제로백이 5.2초였고 페이스리프트 후에는 제로백이 5.3초입니다 그 부분, 그 부분 보면 이 차가 무게가 꽤 나간다 7시리즈랑 비교를 했을 때도 가벼운 차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주행하는 질감도 AMG GT 4도어라던가 파나메라던가 8시리즈라던가 굉장히 묵직함을 깔고 가면서 민첩성이 엄청 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주행 질감은 아주 훌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이제 비교차 중에 없어서 CLS를 뒀는데 CLS보다 훨씬 묵직하면서 빠른 그런 느낌이 날 겁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CLS 400D 포메틱 이 차량은 제로백이 5초, 5초 더 가벼우니까 AMG GT 4도어는 AMG 모델이기 때문에 디젤이 안 나옵니다 디젤이 안 나와서 CLS를 놓은 거예요 가격이 1억 160만원 3,340만원이나 CLS가 저렴하죠 그래서 비교 대상은 아닌데 400D 엔진이니까 40D랑 비교를 했다 400D 엔진이 들어간 차가 지금 벤츠에서 CLS밖에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고사양 모델입니다 고사양 모델 BMW M8 쿠페의 컴페티션 2억 3,950만원인데요 AMG GT 63S 포메틱 플러스가 2억 4,540만원으로 가격이 더 저렴하죠 가격이 더 저렴한데 제로백은 똑같이 3.2초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3.2초 근데 최고 속도가 M8은 305km AMG GT 63S는 315km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둘 다 물론 스포츠카죠 스포츠카인데 완전 뭐 슈퍼카 수준의 성능을 내기 때문에 2억 4천이라는 가격이 결코 또 비싸다고 할 순 없습니다 이게 독일 애들이 생각하는 안전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3.2초 제로백 3.2초에 300km까지 달리는 차는 차체 강성이 안나오면 이렇게 달릴 수가 없어요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옵션을 달았는데 그럼 무거워지겠죠 무거워지면 제로백이 떨어지고 그래서 영구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고 원가 대비 마진율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영구 비용 대비는 이거는 좀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팔아야 되는 그런 가격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판매대수가 굉장히 많은 벤츠나 BM에서 이런 차가 나온 거는 가성비가 좋게 탈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840i AMG GT 43과 비교하면 1억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인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아니 그냥 이거 한 대 사고 SUV 한 대 사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그리고 더 나은 거예요 더 나은 건데 상징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로백 5초하고 3.2초는 천지차이다 직접 타보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억 3천 950, 2억 4천 540 예전에 BMW라고 하면 재고를 잔뜩 갖고 와서 팔다 팔다 안 팔리면 이걸 1억 8천, 1억 9천 이렇게 팔아 버렸는데 이번에도 그런 짓을 할지 안 할지 1년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840i나 840d에서 엔진 가격으로 보면 840d가 훨씬 비싸요 훨씬 비싸기 때문에 원래는 1억 3천 4백 10만 원이면 1억 4천 5백만 원 이 정도 팔아야 되는데 가격이 비슷하다 그런 부분에서 840d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비자는 고급류 스트레스가 일단 없고요 토크가 훨씬 좋기 때문에 840d의 그 주행하는 느낌 우리나라 일반적인 도로에서 주행하는 느낌은 850i의 순간적인 토크와 비빌 수 있는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아 보인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고급류 주유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에 맞춘 840d AMG GT 4도어 같은 경우에는 디젤이 안 나오는데 8시리즈 그람 쿠페 840d가 나온다는 거는 오! BM에서 굉장히 선택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자! AMG GT 4도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8시리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살짝 축소를 해가지고 이런 정도 비교를 해보면 디자인을 보면 이 밸런스적인 부분에서는 실내 공간을 둘 다 손해를 많이 봤죠 차는 5미터인데 근데 이 밸런스적인 부분에서는 얼만큼 이 상징적인 차량에 공을 들였는지 주행 질감에서 아! 이게 진짜 독일차구다 이런 느낌을 줄 만한 차들입니다 그래서 벤츠가 낮다 BM이 낮다 E급에서는 솔직히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게 없습니다 1억 3천이나 주고 이런 불편한 차 세단보다 불편한 차 8시리즈 살 돈이면 7시리즈를 살 수가 있고요 AMG GT 4도어를 살 돈이면 S클래스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벤츠다 BM이다 뭐 이런 느낌이 별로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차종이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란쿠페로 갑니다 그란쿠페 가격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퍼스트 에디션 퍼스트 에디션 76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근데 바우어샘 밀킨스가 하만카돈으로 내려갔다 이거 똑같고 헤드라이너 부분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브 레코더가 추가가 됩니다 오히려 퍼스트 에디션이 이게 뭐냐면 블랙박스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가격 차이가 760인데 풀메리노라는 언급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만카돈이 들어간 차를 사는게 엄청난 이득이 될 수가 있어요 엄청난 이득이 될 수가 있는데 760만원이면 하만카돈을 구매를 해서 그냥 500만원만 드려도 이거보다 훨씬 잘 나오고 250만원만 드려도 이 급으로 소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퍼스트 에디션 상당히 매력적인데 35대 35대 정도밖에 전국에 안 풀리기 때문에 퍼스트 에디션 구매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840D 840D 그란쿠페도 똑같습니다 840D도 자 뒷좌석을 보면요 이게 풀 메리노입니다 이게 풀 메리노 도어 트림 하단도 이렇게 가죽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뒷섬반 전부 다 알칸타라네 그래서 풀 메리노와 메리노 이 차이는 굉장히 큰데요 메리노만 있고 하만카돈과 바워샘 윌킨스의 차이다 그러면 퍼스트 에디션이 훨씬 좋은 선택이 되겠죠 자 뒷좌석은 AMG GT4 도어보다 8시리즈가 불편해 보이네요 이게 5인승이 이렇게 가운데가 막혀 있습니다 주요 옵션을 살펴보면 840I 그란쿠페 840D 그란쿠페 둘 다 똑같습니다 위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은 생략하고 빠르게 진행하면 어댑티브 서스펜션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 인디비주얼 가죽 대시보드 레이저 라이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20인치 와이스포크 728M 휠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 리버싱 어시스턴트 포함 크리스탈 기어봉 통풍 기능을 포함한 컴포트 시트 앞에 메리누 가죽 파노라마 루프 네 파노라마 루프가 들어갔다 AMG GT4 도어는 썬루프 아예 없는데 8시리즈 그란쿠페는 파노라마 루프가 들어갔다 아주 큰 장점이네요 어댑티브 서스펜션은 AMG GT4 도어랑 똑같아 보는데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 이건 8시리즈의 장점이죠 인디비주얼 가죽 대시보드도 8시리즈의 장점입니다 바우어샘 윌킨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이것도 8시리즈의 장점입니다 AMG GT4 도어는 붐에스터 오디오인데 바우어샘 윌킨스급은 붐에스터 3D 오디오기 때문에 이게 더 장점 컴포트 액세스 똑같구요 포존 에어컨 이것도 장점이네요 히트 컴포트 패키지 BMW 디스플레이 키 앞뒤 좌석 열선 시트 스테인리스 스틸 패브릭 인테리어 트림 이 트림 이름 롤러 썬브라인드 이것도 장점입니다 뒤에 썬블라인드가 있다 요정도 그리고 M8 쿠페 컴피티션은 옵션이 이게 더 추가가 돼요 M 스포츠 디퍼렌셜 M 드라이버 패키지 트레이닝은 미포함됐다 M 스포츠 배기 시스템 M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야 근데 M 스포츠 배기 시스템이 8시리즈 그란쿠페 840i에 안 들어갔네 840i 그란쿠페가 만약에 배기음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디젤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BMW M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이거 교체할 때 비용 장난 아닌데 제로 배기 3.2초에 최고 속도가 310km면 있어야죠 있어야죠 M 카본 루프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합니다 루프를 카본으로 만들었다 통풍 기능을 포함한 M 스포츠 전용 시트 이미지 보여드릴 겁니다 풀 메리노 가죽 인디비주얼 피아노 블랙 인테리어 트림 이 피아노 블랙 인테리어 트림이 AMG GT 4도원은 4.3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인디비주얼 피아노 블랙 인테리어 트림이기 때문에 BMW에 들어가 있는 피아노 블랙이 더 고퀄리티입니다 더 고퀄리티 자 이제 시트를 보면요 추천 컬러에요 추천 컬러 이게 8시리즈 그란쿠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시트 8시리즈 쿠페와 그란쿠페 시트고요 이게 M8에 적용되는 시트인데 8시리즈 그란쿠페 같은 경우에는 풀 메리노 가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안 나요 이런 느낌이 안 나고 이 BMW 인디비주얼 알칸타라 헤드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 컬러에 따라 루프라이너 색깔이 바뀔 겁니다 이렇게 바뀔 건데 퍼스트 에디션에 들어간 헤드라이너는 고정으로 회색으로 들어갈 거에요 회색으로 들어갈 거고 이 컬러 타루투포 컬러가 굉장히 예쁜 컬러인데 타루투포랑 아이보리 투톤 아주 훌륭하네요 아주 훌륭해 특히 8시리즈 쿠페에서는 요거가 X7 제 X7에 있는 컬러인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게 보면 X7 같은 경우에는 이 매트가 여기 테두리가 지금 2차는 나이트 블루 잖아요 바닥면이 나이트 블루고 테두리가 아이보리인데 이게 여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요 선택이 가장 훌륭할 것 같습니다 요새 가죽 코팅제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가죽 코팅만 해놓으면 충분히 쓰기 좋거든요 이런 거 근데 이 M8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 근데 이게 시트가 이래도 이게 너무 예쁘다 이 대시보드가 너무 예뻐 가지고 이 타루투포 컬러의 대시보드 느낌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급차 같은 느낌 이런 정도 해놓으면 인테리어로 봤을 때도 BMW 굉장히 훌륭해 보이니까 요런 정도 요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칸타라는 다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퍼스트 에디션은 색깔이 다를 거다 근데 이게 이제 썬루프가 빠진 거랑 있는 거랑 또 느낌 차이는 좀 날 것 같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풀 메리노가 적용된 8시리즈 쿠페가 이번에 좀 오히려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8시리즈 그란쿠페는 AMG GT 4도어보다 뒷좌석 공간이 불편해 보입니다 불편해 보이는 부분하고 이 풀 메리노가 안 들어갔다 이런 부분에서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840i 그란쿠페에 M 스포츠 배기 시스템이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840d 그란쿠페 같은 경우에는 정차 중에 진동이 있는지 그 진동이라고 하는 건 진동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디젤은 우우우우 하고 깔리는 공명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840i 그란쿠페 같은 경우에는 정차 중에 시트 진동이 있는지 요 부분 요 부분에 진동이 오거든요 보통 BMW 가솔린 엔진이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8은 워낙 끝판이니까 0.3.2초니까 아주 훌륭한데 도어 트림도 다르네요 근데 아무래도 제값 주고 사기에 BMW에서 많이 여태까지 안 좋은 일을 했던 그런 2억이 넘는 가격대이다 M760 Li라는 차종이 또 있고 물론 얘보다 훨씬 느리지만 M5가 가격이 굉장히 착하잖아요 M8에 비하면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M8은 구매시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8시리즈 그란쿠페나 쿠페도 구매시기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전처럼 막 그 정도로 진행할 것 같진 않습니다 옵션이나 가격을 보면 꽤 괜찮게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찌됐건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올라갈 방송이 굉장히 많아서 8시리즈도 조금 늦게 올라갔는데 다음 방송들이 유익한 방송들이 많으니까요 구독과 알림 신청을 하시면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